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백년아편 만큼 든든한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백년손님, 우리 박병창 부장님. 사위야? 감사합니다. 3% 사위? 누굴 보내지? 우리가 맞사위. 볼 수가 없지. 보낼 수가 없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그러면 어제 시장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 얘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오전에는 반등 시도를 했었는데요. 힘에 좀 붙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반등을 좀 시도하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아래꼬리가 좀 달린 상태에서 양봉도지형 정도. 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이 0.13% 하락. 다우가 0.47% 하락. S&P500이 0.1% 하락이었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권에 계속 있다가 시장 막판에 약법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달래너스가 96.2까지 올랐고요. 원화가 1,205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 유가가 79.7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러시아 우려로 인해서 계속해서 천연가스와 유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2% 장중에 더 올라갔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제 빅테크가 하락을 했고 에너지와 금융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필라이 대표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7%로 반도체 쪽은 상승을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반도체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나스닥이 반등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막판에 약법으로 마감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ISM 12월 서비스 PMI가 62로 나왔는데 전월이 69.1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비크론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실업수당 총과수는 20만 7척건으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용지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려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와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하락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특징적인 종목은 페이스북이 2.56%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2.08% 상승을 했습니다. 이랬다는 얘기는 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섹터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일부 주목들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S에서 대체육 또는 푸드테크 얘기가 나온다. 그런 것까지 CS에 나와요? 푸드테크?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비언드미트가 14.65%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봤더니 특징적인데 이거 지금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스탑에서 NFT 마켓을 설립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서 30% 급등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숫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시간에서 상승했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13% 하락해서 2920포인트 코스닥이 2.9% 하락해서 980포인트인데요. 이틀간 급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1% 1%씩 하락해서 2% 하락한 거고요. 코스닥은 2% 2.9% 해서 5%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3% 하락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한 것이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고 기관들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1794억 어제 순매수였는데요. 뭘 샀냐라고 보면 삼성전자를 1700억, 하이닉스를 1000억, LG화학을 15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의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전체 순매수량이 요구보다 작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팔았다는 얘기죠. 어디서 많이 팔았냐라고 보면 중소형주에서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반등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아침에 선물 매수가 있었는데 그 전날 매도했던 것을 환매했습니다. 이거 참고로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신규로 매수를 오늘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했던 것을 환매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당일 전일비 미결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으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들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선물 현재가를 보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5천개 약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결제 잔고가 5천개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신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매도했던 것을 환매하는 경우에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즉 미결제 약정을 가지고 오늘 신규로 매수를 막 해나가는 건지 신규로 매도를 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미결제 약정 그날의 외국인들이 계약수를 했을 때 선물을 1천개약을 만약에 사요. 선물을 1천개약을 산다. 그러면 1천개약이 미결제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신규로 샀으니까. 돈 안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요. 1천개약을 오늘 샀으면 미결제에 어제보다 1천개약을 더 샀으니까 1천개약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미결제 약정. 결제하는 그 약정에서 어제보다. 어제보다. 지금 오늘 1천개를 샀으니까 1천개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보다 1천개가 플러스가 아니고 0이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면 이 1천개는 신규로 산 게 아니고 매도한 것을 샀기 때문에 상세하고 0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환매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환매와 전매냐 아니면 신규 매수한 거냐 신규 매도한 거냐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 전날 있었던 선물 매도를 판매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중에 선물이 플러스쿠가까지 올라왔었어요. 선물이? 상승을 했었죠. 어제 플러스쿠까지 갔었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산 거를 오늘 산 게 1천개인데 이게 오늘 산 게 아니고 어제 판 거를 되돌린 거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렇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신규로 사는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로 나오고 어제 판 거를 사는 경우에는 플러스로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어제 산 거를 팔면 그건 마이너스로 안 나와요? 네.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고 어제 플러스 산 거 플러스 1천개인데 오늘 플러스 1천개 팔았다 그러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또 0으로 나오고. 네.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매수하는 건지 신규로 매도하는 건지 환매냐 전매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은 니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 이게 다르다. 미결제라는 거는 그냥 흔히 단어만 생각하면 돈 안 내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군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결제 잔고 있잖아요. 잔고의 추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심플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신규로 매수한 건지 환매한 건지에 따라서는 다르다. 통상은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좀 더. 좋게. 찐매매, 찐매수라고 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그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환매가 있어서 전이 매도했던 게 환매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하튼 그 흐름에 따라서 장중에 선물이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후장 들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매수는 소극적이고 매도는 계속 강한 상태에서. 그래서 특히 기관들이 개별 종목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다시 되밀리면서 반등이 실패했다. 어제 흐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한 가운데도 철강과 조선, 조선기자재, 2차전지의 장비. 이쪽은 업한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를 돕보였습니다. 어제 조선 엄청 좋았어요.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걸 또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맞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다 빠집니다. 이렇게 오르지 못해요. 이렇게 시가총이 높고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빅테크의 종목이나 또는 실적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올랐던 성장주의 매물을 맞고 있는 시장이지. 시장 전체의 매물을 맞으면서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랬죠. 종목을 다 버려야 될 때냐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될 때냐. 박병찬 부장님은 교체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조선주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따따불로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빠지는데. 주식이 많이 빠지는데 자기 거는 많이 올라버리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폭도 컸습니다. 철강 쪽도 그렇고 조선 기자제도 그렇고. 조선 철강 다 있죠 저는. 어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제까지 정리한 거니까 오늘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에 있었지만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2, 3개월 동안 좋지 않아서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다른 쪽에 갔어요. 좋은 쪽으로. 나중에 보니까 또 걔는 올라와 있고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 또는 바베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여러분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실 텐데 내가 IT 쪽이나 예를 들어서 성장주, 가치주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성장주 쪽에 반을 갖고 있고 가치주에 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질 않아요. 빠질 때 손실의 폭은 줄일 수 있는데 수익이 잘 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한쪽에서 버는데 한쪽에서는 또 계속 떨어져서 수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예요. 항상 실전 투자에서는 그런 딜레마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롱톰으로 길게 가져갔을 때는 그 짧은 구간에 내 수익률이 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좀 참고 있으면서 수익이 나지 않은 구간에서 좀 참고 물론 기업에 따라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다르겠지만 지금 너무 좀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차익시회를 좀 하고 또 예를 기다렸다. 이렇게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좀 느리지만 내 전체 자산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겠죠. 액티브형 말고 인덱스형에서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우리 증권사 직원들 후배들 거래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을 추정하면서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또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 어떤 종목이 좋냐 그러면 맨날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가까운 걸 받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많이 추정하면서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전공사 직원들이 사실요. 그런데 지금 좋은 종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목에 빨리 들어가서 수익률을 빨리빨리 잘 챙기는 사람들은 수익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늦게 들어가면 나는 또 여기서 물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빅테크나 이래들이 지금 떨어지고 성장주가 떨어지고 조선기자재나 철강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팔고 이리로 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되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내가 들어가서 바꿔야지. 그러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부러님 하신 것처럼 쫙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매니저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꾸 비중의 차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한쪽으로 추정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을 자꾸 바꿔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과 예를 들면 성장주와 예를 들면 반대쪽에 있는 가치주 권역에 있는 이 세 개를 삭삭삭삭 비중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못 맞추는데 대충은 맞으면 그게 누적해서 보면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중에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가끔가 나는 컨딩하지만 정프로 포트폴리오를 보잖아. 그러면 이제 흔한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포트가 이렇게 주제가 없다. 없죠. 주제가 없는 거지. 그냥 막 산 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 포트를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만. 그런 게 딱 볼 때가 있거든. 아니죠. 정프로는 시장을 샀구만.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가? 그것도 아니야. 저는 확실한 건 하여튼. 정프로는 내가 보니까 시장을 산 게 아니니까 사람을 샀더라고. 맞아요. 사람을 샀. 출연자들을 샀어 저는. 한 명 한 명 얘기할 때마다 사람을 산 거지. 시장을 산 게 아니잖아요. 현금은 없고. 모두 다 주식입니다. 네. 어려운 말씀이라고 늘 늘 말씀을 또 해 주시더라고요. 댓글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비중을 한 번 더 들어가 봐야겠죠. 그 비중을 뭘 보고 그러면 하느냐. 그래서 시황은 항상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황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국제수익률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또는 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섹터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를 보는 이유가. 한 번 그런 경향이 되면 그 경향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런 경향이 되면. 그 구간 동안에는 비중이 그쪽 방향으로 맞는 쪽으로 조금 더 있는 것이고. 바뀌면 또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이나 아침에 지표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표들이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장 전망 좀 해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막 때려 맞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205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1,200원 위에서 외국인들의 거래를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을 비롯해서 현대기아차는 조금분이 안 샀더라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사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여기서 추락하는 그런 시장으로 본군이 있지는 않구나. 그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전부 다 때리고 도망가는 시장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려본다면 금리 인상은 우리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처음 어떤 악재적 요인이 나오면 시장이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선반영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선반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반영을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로 생각해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기축은 경기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연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또 중요한, 주의상은 항상 중요하지만 매일이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인준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적 기축에 대해서 분명히 연금이 나오겠죠. 파월, 파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CPI와 소매 판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양적 긴축을 빨리 하겠다, 긴축 정책을 빨리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요즘에 솔솔 그래서 물가 피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표와 그리고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이 빨리 조기에 반영을 하고 조금 안정화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추가될 것이냐 이 판단의 여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도 조절을 여태까지의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보시면 시장이 크게 반영하면서 유동을 치면 그럼 또 시장 달래기를 해요. 시장 달래기를 하면서 분명히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고 시장을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또 시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도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번에 양적 긴축에 이번에 회의록 때문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딱 받은 거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장 역량을 받아보면서 립서비스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하는 것이지 이대로 이게 이제부터 양적 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반등 없이 그냥 하락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과하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무역 역조가 사상 최대래요. 무역적자예요. 무역적자죠. 역조죠.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커지니까 예전 같으면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 달러인덱스 강세되면 미국도 뭔가 좀 불편한 심리를 내비치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수입 물가,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 부여국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내부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워낙 화급하니까 달러 강세를 그냥 용인하는. 그런데 옛날에는 달러당 1,200원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 잘 낸다고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 연관성이 별로 없더라고.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 예전에는 맨날 그게 아니라 달러, 달러, 원화 강세 때 오히려 더 잘 때 보면 주가도 더 오르고.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당장은 수급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프로님 말씀하신 건 경기에 운동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원화 약세가 되면 달러로 수출한 기업들은 원화로 바꾸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건 수출이 잘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경기가 좋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다. 이퀼로 기계적으로 볼 수 없다. 예전에 하여튼 제가 뉴스 보고 이럴 때는 항상 보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집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되면 수출하는 업체도 힘들다. 맨날 있는 뉴스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이론입니다. 맨날 뻔하게.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 즈음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반등 시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이유는 금융투자 매물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요. 배당의 매물이 거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액티브형 자금들이 개별 중소형주에 엄청 지금 때리고 있어요. 그 매물 역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마이크론이 올랐잖아요. 그저께 폭락할 때도 마이크론이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죠. 안 빠졌어요. 이것은 마이크론의 올해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마이크론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역량인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 쪽이 탄탄하게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면 반등 시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한적 반등이라는 표현은 항상 달지만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우리가 또 주의하거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반등 시도할 때 그럼 빠졌던 게 우르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차별적 반등을 좀 하겠죠. 어제 방주들에서도 미국의 비테크 중에서도 오른쪽하고 내는 쪽이 거의 한 반반씩 있었어요. 그렇게 차별화되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뉴스 좀 의미 있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에서 소니가 이게 어떻게 소문이 안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전기차 진출 깜짝 선언을 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옵니다. 모두 다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를 만든다고요? 네. 소니가 전기차를 모델을 전시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올해 소니 모빌리티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의 전기차의 강점을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무엇 때문에 가져왔느냐 하면 40개의 센서를 장착해서 안전성과 적응성, 엔터테인먼트에서 차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면요. 직접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기차 시장의 산업 경계 장벽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애플카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냥 차만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엔터테인먼트 소위 메타버스 구현 이것이 연결내면서 가고 있다. 이게 계속해서 그쪽 방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섹터에서 우리는 주식투자에서 정보를 좀 찾아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서울, 중국이 설이죠. 우리 서울도 올해 이번 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춘제. 춘제 이전에 시종 유동성을 보강한다라고 이 발표가 있었고요. 리커찬 총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감면과 수수료에 인한 조건을 발표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중국이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그래서 중국 요즘에 보고서들을 보면 중국을 좀 살펴보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편이에요. 월과 자료들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 미국은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정책이 디커플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긴축으로 가고 그리고 중국이 완화로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아나 환율이 문제가 되겠죠. 위아나가 절대적으로 약세 군면허 가면 엄청나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환율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나 환율 추이를 보면서 정책을 조절할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위아나가 급속도로 약세로 우리 지금 원화 약세가 되는 것처럼 약세로 가면 중국의 시장도 그렇지만 이 정책들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위아나가 얼만큼 안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정책들이 나오는가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지금 국제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미국의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조선이와 조선기사제 철강, 비철금속, 건설 이쪽이 소위 경기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서 연기금과 투신과 사모펀드 조합으로 파는 종목들이 굉장히 약해요. 이들이 사면 강하고 이들이 팔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걸 파는가를 봤더니 실적이 있는 종목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급을 꼭 체크를 해보시잖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수급을요. 그렇듯이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도 수급을 전부 다 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없이 올라간 종목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테마나 아니면 요즘에 정치 관련주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것이지 실적이 있는 종목들에 그렇게 매도가 없었다. 내 종목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티 캐시우드 ETF라는 ETF가 하나 발생해서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개월 됐는데 30% 상승했다고 해요. 우리 캐시우드 언니는 진짜 좀 속상하겠네. 이 얘기예요. 뭐냐면 아크 ETF를 공매도 하는 ETF인가 이름이 뭐냐면 터틀 캐피터 숏 ETF예요. 그런데 이게 3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아크 ETF는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고천대비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있었던 쪽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소위 성장주라고 하면서 그냥 민주시도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걸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크 ETF의 공매도 하는 터틀 캐피터 숏이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저쪽에 아크 ETF에서 갖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걸 시사를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그리고 또 참고로 그 밑에 참고라고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터틀 캐피털은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예요. 이색 ETF 출시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ETF 이름이 포모 ETF예요. 민주식만 사는 ETF.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니까 페텔리스크 ETF. 이름을 이렇게 져서 그때그때 맞는 ETF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터틀 캐피털이나 캐시우드나 다 비슷비슷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싸움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거기다 공매도를 해놨으니 또 반대로 어떻든 그 매도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ETF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터틀 캐피털에서는 안티 캐시우드 ETF, 고버스 3 이런 거 안 했나? 그러면 더블렀스인데. 참 미국은 ETF가 참 재미있는 거 많네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금융상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활발하게 ETF형 ETF가 많이 나왔음을 하는 바람도 있고. 여기 미국이면 분명히 정반급 ETF 나왔을 텐데. 그게 아직 우리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소니 전기차 제가 딱 사진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나는 소니 전기차, 소니가 전기차 나오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요. 왜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일단 그걸 뭐 하지. 애들이.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그러니까 차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한다고요? 아니.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 차 게임 안에 소니차가 들어가서 막 유리하지.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사진. 메타버스도 되고. 지금 컨셉카만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 정확히 두 분 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서를 보기에는요. 전통적인 전기차와 전통내용기관차하고 붙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강점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강점이 엔터테인먼트하고 메타버스 구현이나 게임이나 이것 갖고 차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읽히잖아, 정프로. 아, 그럼 뭐 그냥 모형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컨셉카인데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다른다고 차별화를 그렇게 두고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게임 안에 쓸 거면 좀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구리다는 겁니다. 아, 차 모양이요? 소니가 난 디자인을 이렇게 구리게 뽑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매우 실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인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니, 그 소니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소니를 비판하는데. 아니, 차 자체가 너무 디자인이 구려. 아, 뭔 컨셉카. 형상자하고 다른 것 같아. 아니, 컨셉카가 이 정도 구리게 나오면 실제 칸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